한국국토정보공사 자 후반 시작했습니다 눈이 전반을 우리가 잘 선방했다 후반에는 저희가 힘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쌍머디 한번 하자 전반 하려고 힘들겠다 자 걸고 열심히 뒤에서 걸고 꼼꼼이 우리꺼 아니야? 꼼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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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 뒤땅 마셨다 컨트롤이 됐다 네 한 60 channel 좀 보셔야 되요. 50원 조금 남아요. 아이고. 짧다. 짧다. 아이고. 너무 빨리 휘었다. 빨리 휘다. 네. 잠깐만요. 예. 왜? 공역이 있어요. 왜? 왜? 밀렸어. 아. 어려워. 아이고. 아이고. 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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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쎄면 또. 아이고. 여기 그린이 외롭다. 그린이. 일단 맞은 쪽으로 해주십시오. 아이고. 응. 해을. 해을대. 아아, 물 blo켓. 해가 죽인다. 어. 아까 비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딜 가요? 눈이 보여요? 오른쪽? 타이틀 2번 타이틀 2번 내가 먼저 도왔네 거리가 안나오기 사살초도 이만큼 내가 요번엔 잘 맞긴 했구나 얼마 나오는데 이게 100이라고 100은 안된다 보조그룹이잖아 한 80정도 내보이는데 100은 안돼보이는데 100채라 그러면 자기눈을 믿어라 짧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누님이 100이었거든 누님이 100거리라 90정도 봐 10정도 빼 아 아 당겼다 뭐고 뭐고 가지마 오 막 돌아갔다 아 도로도 도로 아 그러니까 근데 근데 쳤는데 아이고 잘하겠네 쓰리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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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요 쓰리온이잖아 우린 투온 자 누님이 선생님이네 맞죠 여기 여기 이쪽 이쪽 요올론 요올론 그래그래 그래 그래 차라리 거기서요 거기서요 응 그거를 나 흔히 그 사람 잊어버렸어 죄송합니다 프로들은 뭐 한 클럽이 뭐 익하던데 자끼 근데 뭐 프로형 일단 닦아놓을게요 예 닦아놓을게요 어 예 두원 두명타워 아 아 슬슬하게 나 어때오니까 이번에 완전 행운이 없다 아 그렇죠 나 빠지는줄 알았어 네 근데 그 사이를 뚫고 들어왔어 응 진짜 잘 못맞아 잘 못맞아 아 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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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 아 조금 잘래 마크 해줘야 되겠다 어 언니야 너는 어느 쪽이 높아 우선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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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님 가다가 그냥 내리막이고 끝에 핀 주위는 거의 평지요 그런데 오른쪽이 조금 낮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 또 맞춰 젊다 아 또 젊다 나도 로고리가 아니요 파포요 근데 이거 수리원이었으니까 수리원에 수리원이 지금 웜파트거든 지금 근무한게 정신 좀 차리도 아 미안해 원심파 아니에요 응 응 원파 예 여보 한클로 여보 좀 채워드래 아이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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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돼 여기서 자랑 little 앞으로도 파워 포팅이죠? 약하다 잘 친건데 다 살찌라 맘 바꿔라 차 있다 있다 굿샷 좋다 잘 쳤다 시키는대로 합시다 뜨긴 떴는데 펑크다 잘 올라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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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올라왔다 하하하하 커다보기 파이원을 만들어주네 파이원을 맞지? 다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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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예 파이원의 원파타 아, 좋네. 오랜만에 힐마하러 왔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